미래의 정리 미래 중의 미래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많은 응답을 받고 질병도 치유하고 또 성공도 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막 부응도 하고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우리 세 가지도 그렇고 그건 하나의 과정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이룬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것은 낙은의 생활이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보호자 앞에 가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본향이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여기 결론 내립니다 물론 우리가 많이 부응도 하고 많이 먹고 잘 살고 짓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우리는 방향을 둔 것 아니다 우리의 진짜로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도록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다 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답 가진 사람에게 이 천국의 배경에 대해 축복이 오는 것이다 이 답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심부름을 세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과 소통되지만요 천국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천군 천사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세계를 움직인 사도들이나 중지자들이 전부 이 소통이 되죠 자 이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를 보좌해서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가는 곳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 우리는 한 번은 죽게 되는 것이다 자 이거 놓고 신앙사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우리 불신처럼요 굉장히 유치하게 돼요 막 먹고 사는 거 내가 가지는 거 이것만 생각하게 되고요 그런 사람들을 흥금도 못하고 하지도 않아요 또 돈도 없고 그러니깐요 이 새가족에게 제일로 마무리해야 될 항상의 신앙이 뭐냐 우리의 목표 방향은 이거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고 오늘 이 땅을 떠나는 날 본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것이 중요한가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다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무응답도 응답이다 기다림의 축복 설명해 줘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렸습니다 이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20년 기다렸습니다 야곱은 21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약 13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40년 기다렸습니다 도합합시 모세는 80년 기다린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1강 2강이 너무 중요한거 아닙니까 1강에서는 기본입니다 그거 반드시 가지 있어야 되는거고요 2강은 오늘이거든요 오늘 주무실 때 여러분이랑 갈등에 반드시 답을 가지고 자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문제에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답을 가지고 자야 돼요 그게 2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현실 문제만 하고 있는 건데 우리의 본향은 미래에 따로 있는 거에요 우리는 왜 기다립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가한 이후에 끝이 오래라 우리는 그 기다림을 한다의 말입니다 망인에게 기다리는 거에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가한 이후에 끝이 오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는 많은 중요한 걸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당장 응답 없어도 괜찮습니다 분명히 모든 족속에게 가라 땅 끝까지 가라 우린 지금 당장 응답받는게 문제가 아니죠 인간의 열두 가지 문제 이 문제를 우리는 정복해야 돼요 이 문제를 재해석해야 돼요 랩런트를 통하여 재창조시켜야 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게 남아있다 그래서 당신 문제가 하나 타고 오거든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평생을 놓고 미래를 두고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봐라 꼭 얘기해줘야 돼요 평생이라는 걸 놓고 오늘을 봐라 저는 어려워 먹을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생을 놓고 볼 때 그래 이럴 때도 있지 그래 간증거리가 나오지 먼 미래를 놓고 오늘을 봐라 여러분 생명을 끌고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전도해야 돼요 먼 미래 여러분 과거 없을 때도 답 나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놓고 오늘을 봐라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놓고 내 인생을 바라 앞으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은퇴하고 다 가고 난 뒤에도요 진정한 전도자들이 여러분 교회를 연구하러 오고요 진정한 전도자들이 여러분과 저의 메시지를 연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 없이 하나님 말씀을 잘 설교해야 돼요 새가족에게 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이 당신에게 앞을 남아있다 고난도 응답이다 왜냐 영원한 미래를 진짜로 봐라 성경을 66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묶어 주었는데 성경 속에서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몇 가지가 있더 그 첫 번째가 뭐죠 성경 우리가 하는 첫 번째 교훈이 뭡니까 장세기 3장 문제로 모든 인간은 망해버렸다 그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하셨다 그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복음만의 시대를 살릴 수 있다 영적 문제 재앙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게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는 전도운동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다 마지막 메시지가 뭡니까 마지막 메시지 뭐죠 그렇게 애급이 일어나도 한두 명의 하나님의 사람 없앨 수 없었다 저 바벨론이 포로해가고 로마가 잡아가고 다 헛었는데도 이스라엘은 망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지 않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를 제대로 보라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전도자라면 망해도 괜찮지만 망할 수 없다 고난 속에 중요한 것 다 있다 다 알려줘야 돼요 마태문 13장 11절 13장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진리를 모르도록 하기 위하여 비유를 들고 어떤 사람에게는 진리를 알도록 하기 위하여 비유를 든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만약에 이 중에 진짜 전도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뭔가를 보여주실 것이다 여기 가짜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하여 뭔가 틀린 걸 보여주실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을 목수의 집에 안 보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목수의 집에 안 보내고 왕궁으로 보냈다면 원래 왕족이요 근데 왕궁으로 보냈다면 그러면 진리 상관없이 힘 있는 놈만 줄 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뭔 진리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저 마구간에 안 태어나고 어마어마한 성주의 집에 재벌의 집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죠 사람 죽이고 돈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놈들만 누리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갈릴리아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라구 방향에서 하나님은 최후의 응답 속으로 이 답을 알리게 만들어요 고난도 축복이요 응답이다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중요한 것을 언제든지 이루셨다 그래서 이 고난은 엄청난 특혜일 수 있다 네 명도 일곱 명이 그렇고 초대교회가 그렇다 마지막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죽음도 응답이다 자 이 두 개만 확실하다면요 우리의 미래가 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래도 건강하게 살라는 이유가 뭐며 잘 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결국 이거 다 두고 우리는 가는 것이다 보자 앞으로 그게 우리의 본향이다 그 사이에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응답 안 올 때도 있고 고난 올 때도 있다 심지어 죽음도 응답이다 초대교회 거의 다 순교했잖아요 죽음도 응답이다 초대교회의 죽음들 보세요 거의 순교했습니다 만하게 순교했다 천년의 시대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이 죽음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 여러분 미리 생각해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이 들고요 죽음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고 작품 남깁니다 아 그럼 여러분 이거 이상해져요 사람 그렇죠 아니 너를 생각해도 한 번은 간다 생각해도 내가 가기 전에 인생 작품 전도 작품 시대의 작품 남긴다라고 생각해요 모든 장모님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모든 새신자가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보면 16장 19절 31절에 거지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가고 나사는 천국 갔습니까 천주교에서 해석을 이상하게 합니다 이렇게 고난당하고 이런 사람들은 천국 간다 잘 먹고 잘 살던 부자는 영혼이 끓는 지옥불로 갔다 그 말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자꾸 그런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되죠 예수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요 비유입니다 무슨 비유입니까 평생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영혼이 지옥 간 사람이 나으냐 거지로 살다가 그래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구원 반자가 나으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어느 게 더 나으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이지 흘러왔다가 거지는 다 천국 가구나 말이 안되지 그는 그럼 여러분하고 내 인생말리 전부 노숙자 되야되지 그는 그 말이 아닙니다 누가 더 나은 겁니까 조금 몇 년 잘못 잘 살았는데 영혼이 지옥 가야 그게 나으냐 비록 거지였지만 천국 간 게 나으냐 우리는 반드시 불신자는 지옥 가는 심판을 받기도 우리는 그런 심판이 아니죠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꼭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살았을 때 구원받고 또 구원 사역을 한 것만 멜루가 아닙니다 또 이걸 또 잘못 가진 사람이 있는데 처음 가봐라 말이야 네가 헌신 많이 하고 헌금 많이 전부 너는 그러면 어마어마한 집에 산다 천국 가서 그럼 헌금 하나도 안 살면 어디 그 좋은 집에 살겠냐 그게 성경적인 말이 아니요 그럼 여기 지옥이지 천국입니까 너희가 멜루가니다 저는 옛날에 어떤 부우사 우리 어릴 때부터 막 그라드라고 야 서울도 서울나라미고 종로에도 집이 있는가 아마 저 신촌도 집이 서울도 서울나라미 이라더라고 천국도 천국은 나라미 어릴 때부터 그 말 맞네 싶더라는 거야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과 여러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영혼이 영혼이 있는 멜루가 아닐까 그렇다면 결론 세 가지가 나옵니다 나의 일생을 오늘 강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가지 모든 것을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나하는 사람들이 응답받았어요 후대들 앞에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고 간다 우리가 많은 축복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고 욕하는 거다 앞으로 아라티시는 그렇게 반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중요한 분들의 이름을 걸고 신앙 발자취를 남길 필요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과 새가족이 받을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1강, 2강, 3강이 여러분의 각인되어 버리면 인생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살아나겠습니다 꼭 내년에는 우리가 새로 총회가 형성되지만요 정말 시대 살리는 전도 전략으로 내용 있게 나가야 돼요 우리 교단이 할 일입니다 진짜 좀 수준이 있는 전도하는 교단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렇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진짜 전도운동을 제대로 하는 교단 그걸 원하십니다 틀림없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에 여기 앉아있은 동안에 여러분에게는 천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올라오면서 보니까 차 머리를 한대도 빠짐없이 저리돌리나세요 급한 마음으로 가지 마세요 천천히 가세요 또 비도 올 수 있습니다 천천히 가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역사하심 이 시대 살릴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